위대한 갯스비 7장 네번째 영상입니다. 데이젠의 집으로 가기로 한 날 닉은 기차를 타고 있어요. 시간이 12시쯤 됐는데 기차를 타고 있는 거는 아마도 데이젠의 집에 가려고 조퇴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젠의 집으로 가는 기차간은 매우 더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차간이 얼마나 더운지가 묘사가 됐고 이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닉과 갯스비가 탐네 집 앞에 와 있어요. Through the hall of the Buchanan's house. Buchanan은 Tom의 last name 성이죠. 그런데 그 성에 정관서 더가 붙고 복수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Buchanan이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 즉 그 집안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Buchanan 씨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서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니까요. Buchanan 부부네 집의 현관을 통해서 Blue, a faint wind. 자, 여기서는 a faint wind가 주어고 Blue가 동사죠. 약한 바람이 불었어요. Buchanan의 집의 현관을 통해서 Carrying the sound of the telephone bell out. Carrying, 분사구문의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상황이에요. 전화벨의 소리, 즉 전화벨 소리를 Carry out, 밖으로 전달하면서. 자, 분사구문의 때를 이야기할 때 동시상황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그거는 동시상황이기 때문에 꼭 뒤에서부터 끌어올라가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전화벨 소리를 전달하면서 불었다 하는 거나 바람이 불면서 전화벨 소리가 전달됐다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영어의 어순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분사구문을 먼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의 어순을 따라갔을 때 바람이 불면서 전화벨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To Gatsby and me, Gatsby와 나에게로 전달이 됐어요. Gatsby와 내가 있는 곳까지 소리가 들린 거죠. As we waited at the door, 우리가 문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Buchanan 부분의 집 현관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서 Gatsby와 내가 문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화벨 소리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master's body? 주인님의 시체요? Roar the butler. 집사가 고함쳤습니다. Into the mouthpiece. 전화기의 송화구에 대고. I'm sorry, madam. 죄송합니다, 부인. But we can't furnish it.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제공할 수는 없어요. It's far too hard to touch this nun. 자, 이 문장은 to,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의 구문입니다. 그런데 far too는 너무 많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종합하면 오늘 오후에는 너무 많이 더워서 만질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 되죠. 지금 닉은 현관 밖으로 새어나오는 집사가 전화받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내용이 살벌하죠. 시차가 어쩌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 전화 내용이 아니라 닉의 귀에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얘가 헛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령 it가 뭘 가리키느냐 등등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헛소리를 들은 거라 닉도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what he really said was 그 집사가 실제로 말한 것은 yes, yes, I'll see 이거였어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주인님의 시체요? 집사가 전화 송화구에 대고 고함을 쳤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한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집사가 실제로 한 말은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넘어갑니다. He sat down the receiver. 집사가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And came toward us. He가 주어 1번 sat, 2번 came. 집사가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우리 쪽으로 왔어요. Glistening slightly. Glistening. 분사구문의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 번들거리면서, slightly, 약간 번들거리면서. 집사가 우리 쪽으로 오는데 번들거리면서 왔다는 거죠. 이거는 집사도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땀이 흘러서 집사의 머리가 번들번들하게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To take our stiff straw hats. 자, 여기서 to take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그 중에서도 결과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우리 쪽으로 온 다음에 받은 거죠. 뭐를? 우리의 뻣뻣한 밀집 모자를 받았어요. 190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남자들이 모자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얘네도 데이지네 집에 갈 때 둘 다 모자를 쓰고 간 거예요. Madam expects you. 여주인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In the salon, 응접실에서. He cried. 그 집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Needlessly indicating the direction. Indicating. 역시 분사구문의 때, 동시 상황이에요. 방향을 가리키면서. 그런데 needlessly, 불필요하게 방향을 가리키면서. 집사가 여주인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응접실 쪽을 손으로 가리켰는데, 닉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왜? 응접실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니까. In this heat. 이러한 더위에서는, 즉 이렇게 더운 날에는. Every extra gesture was an affront. 모든 추가적인 제스처는 하나의 무례한 언동이나 상처였어요. To the common store of life. 삶의 일반적인 저장량에게는. 자, 모든 추가적인 제스처는 삶의 일반적인 저장량에게는 무례한 언동이나 상처가 된다. 이래놓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더 모르겠죠.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작가가 영어 공부를 하는 외국인들을 마음껏 괴롭히고 있어요. 자, 우선 삶의 일반적인 저장량이라는 게 뭐냐면, 사는데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통의 평범한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추가적인 제스처, 즉 불필요한 몸짓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이런 불필요한 제스처를 많이 하죠. 쉽게 말하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오바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일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그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집사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cried, 큰 소리로 했잖아요. 거기다가 니기보기에는 과도한 제스처를 하면서 자기네를 안내하니까, 특히 이런 더운 날에는 그런 게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 보이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집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약간은 머리를 번들거리면서 우리 쪽으로 와서는 우리의 뻣뻣한 밀짚모자를 받았습니다. 여주인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불필요하게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모든 과도한 몸짓이 일반적인 삶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거나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넘어갑니다. The Room. 다음에 쉐도우드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The Room을 가리키면서 Earnings까지 이어집니다. Earning은 햇빛을 가리는 차양인데, 요즘 우리말에도 Earning이란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쉐도우가 동사가 되면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뜻인데, Was shadowed, 지금은 수동태죠. 그러니까 차양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잘 들이운진 방이죠. 방이 그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은 Was dark and cool. 어두우면서도 시원했어요. Daisy and Jordan lay. Daisy와 Jordan은 누워있었습니다. Burn on an enormous couch. 커다란 긴 의자 위에 누워있었어요. Like silver idols. 은으로 만든 우상처럼. 다음에 Weighing 분사구문이죠.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이에요. Weighing down their own white dresses. 자신들의 하얀 드레스를 아래쪽으로 무겁게 누르면서 Against the singing breeze of the fence. 선풍기의 노래하는 산들바람에 거슬러서. 그러니까 선풍기에서 노래하듯이 약간의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얘네가 입은 옷이 자꾸 펄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펄럭이지 못하게 손으로 꽉 내리눌르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차양으로 인해 그림자가 잘 들이운진 방은 어두우면서 서늘했습니다. 데이즈와 졸단은 커다란 긴 의자 위에 은으로 만든 우상처럼 누워서 노래하듯 소리를 내는 선풍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자신들의 하얀 드레스를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We can't move.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They said together. 데이즈와 졸단이 동시에 말을 했습니다. Jordan's fingers. 다음에 파우델드 앞에는 관계대명사 B 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Jordan's fingers를 가리키면서 10까지 이어집니다. 파우델드 white. 하얗게 분칠이 된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over there 10. 그 손가락들이 햇볕에 그을린 위에 하얗게 분칠이 됐어요. rested. 여기는 손가락들이 주어 rested가 동사죠. 졸단의 손가락이 그대로 있었어요. for a moment. 잠시 동안. in mine. 내 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하면서 닉이 졸단의 손을 잡았나 봐요. 그런데 졸단이 그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데이즈와 졸단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위로 하얗게 분칠이 된 졸단의 손가락은 내 손가락 안에서 잠시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And Mr. Thomas Buchanan the athlete. 자, 여기 Thomas는 Tom의 정식 명칭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도마라고 번역이 되는 이름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이름을 짧게 줄여서 부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The athlete는 Mr. Thomas Buchanan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인 Thomas Buchanan이죠. 이거는 지난번 갯스비의 파티에서 탐이 폴로 선수로 소개가 됐던 거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I inquired. 내가 물었습니다. 탐은 어디 갔는데 안 보이냐 이런 얘기죠. simultaneously. 그와 동시에 I heard his voice. 나는 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희은은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묻는 것과 동시에 탐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Rough muffled husky. 걸걸한 소리를 낮춘 약간 쉰듯한. 자, 여기서 his voice는 동사 heard의 목적어고요. Rough muffled husky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탐의 목소리가 걸걸한 husky인데 소리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At the hall telephone. 볼에 있는 전화기에 대고 하는 소리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인 토마스 비케넌 씨는 내가 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약간 쉰듯한 걸걸한 그의 목소리는 볼에 있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낮춘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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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